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우아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늘 우리 부자들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육바람이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갖춘 그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다 라고 경전이나 논서에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자들도 부처님의 걸음걸음 그 발 뒤꿈치라도 우리가 그 부처님의 뒷걸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땋는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치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산을 이루고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나 이 인생에 크나큰 그런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림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효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귀에 진물이 나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닫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아 내가 닦아야 할 내가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을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 계룡시의 원호사라는 절이 있죠 또 제가 요새 머무르고 있는 절인데 그 원호사의 주지스님, 원호스님께서 원호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분들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 원호스님의 가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원호스님께서 30대 중반 때 30대 중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 30대 중반 즈음에 엄청난 그냥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쪽 상대편 차를 몰고 있는 상대편 쪽에서 뭐 실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잘못해서 얼떨결에 원호스님까지 휩쓸려가지고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뭐 아주 처참한 그런 사고 현장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식은 좀 남아있고 온몸은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장 내장 중에서 최장이라고 있죠 최장 최장이 파열했답니다 최장 파열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현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겠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뭐 거의 뭐 40년 전쯤 일이죠 거의 30년이 훌쩍 넘은 거의 40년 전쯤에 그렇게 최장이 이제 파열해버리시니까 그 당시 의료기술을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식만 의식만 좀 남아있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서 소식을 듣고 스님들하고 심도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막 왔답니다 면회도 뭐 금지죠 면회도 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스님들하고 심도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의사 담당 의사가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서 미안하고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살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5%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심도분이 직접 들으셨대요 지금도 계시는 심도분이 담당 의사가 지금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이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스님들도 면회 오셨던 스님들도 막 낙담하시고 막 신도분들도 막 울었대요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살 확률이 5%도 안 됩니다라는 얘기 듣고 뭐 이거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비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몸 상태가 좋아지시더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좋은 얘기니까 갑자기 웃어버려서 몸 상태가 자꾸 좋아지시니까 병원에서도 막 당황했대요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대요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는데 원호스님 말씀이 저한테 하신 집자 해주신 말씀이 몸을 손가락 안에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의식이 의식을 차릴 때마다 오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요 그래도 의식은 좀 남아있으셔가지고 자다가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스르르 잠들다 또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워서 하루 종일 오직 오직 관세음보살만 염불하셨대요 마음속으로 누워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셨는데 또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염불을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염불했는데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셨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꿈을 꿀 때마다 아주 온갖 상스럽고 아주 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 구체적으로 무슨 꿈을 꾸셨어요 하니까 몰라 옛날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다 기억할 텐데 성격이 좀 무덤덤 하셔가지고 몰라 꿈 기억도 잘 안 나 하시면서 하여튼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스럽고 아주 묘한 꿈들을 계속 꾸셨대요 염불을 하면서 그렇게 염불하고 염불하시면서 물론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또 빨리 쾌차를 하셨겠죠 그렇게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시더니 결국은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최장이 파혈된 게 그게 어지간해서는 그게 쉽게 치료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에 최장이 완전히 파혈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문중 스님들도 이렇게 장례 준비 장례식 다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 몇 달 후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 보통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한대요 그렇잖아요 저 아는 분도 대형 교통사고 나와서 건강했던 몸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옆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했던 우리 원호사 주지 원호스님은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스님 스님 후유증이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글쎄 딴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몸이 건강 원래 몸이 탄탄하신 분이지만 또 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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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라. 요새 병원 얼마나 좋아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오래전에 그때 오미크론 걸렸었는데 오미크론 걸렸을 때 크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육통은 있었지만 목이 따갑고 자꾸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기침. 그래서 이제 격리를 잘 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그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장기침이. 장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코로나는 이제 다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그 후유증. 저 아시는 선생님들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고 나서 체력이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신대요. 체력 회복이 안 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계속 장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계속 장기침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도라지 청, 도라지 액기스, 프로폴리스, 꿀, 용각산, 하여튼 뭐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막 먹고. 그런데도 장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다가 저 우리 이 방송국에서도 불교 TV에서도 장기침 후유증이 있는 분이 선생님 병원, 병원 약을 먹으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아픈 데가 없고 그냥 후유증으로 장기침만 나오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 없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방송 진행하는데 도저히 강의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렇게 증세를 얘기했더니 의사선생님이 요새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하면서 세게 지어드릴게요.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게 지어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한 번 더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세게 지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약국 가서 딱 받아왔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와 한 달 동안 고생한 장기침이 2, 3일 먹고 똑 떨어지더라고요. 2, 3일 먹고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우 진작 병원 갈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다. 라고 제가 늘 불자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그 뭐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도 장기침이 안 떨어졌는데 근데 아마 약이 좀 쎘을 거예요. 항생제랑 뭐 이런 게 좀 쎘을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자기 말로 좀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한 달 내내 막 그냥 기침하고 어우 봐 자면서도 기침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잤어요. 가뜩이나 잠 많은데 그래가지고 한 2, 3일 먹고 똑 떨어졌어요. 장기침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느꼈죠.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프면 병원을 가시되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병세가 호전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과거 전생인데 업병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굉장히 또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원호사 주지 원호스님의 도반대는 아주 절친한 친한 도반대시는 노스님의 실제 체험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차 마시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호스님 절친하신 노스님의 이야기인데 이 스님의 법명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이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께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대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니까 몇십 년 전 얘기죠. 몇십 년 전. 거의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50년이면 몇 년도야? 1970년대인가요? 그렇게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승려 생활을 하시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영장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죠. 저도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다가 저도 머리 깎고 저도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근데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험악했대요. 아주 군 생활도 험악했고 또 군대에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가 또 많았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또 군대에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스님께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내가 어떻게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가고 뻗팅기고 있었대요. 요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한 5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군대에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통도사에 계셨대요. 통도사 통도사, 양산 통도사에 계실 때 그 병무청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대요.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오오 하면서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 진도 못 챙기고 뭐 수중에 돈도 별로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도망을 나오셨는데 뭐 이게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이게 난감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걸어서 사람들 눈이 피해가지고 이제 쫓기는 신세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은데 뭐 어쨌건 옛날 얘기입니다. 걸어서 걸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는 지도를 봤는데도 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대구 팔공산까지 산을 타서 건너오셨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중간중간 민가가 있으며 옛날에는 뭐 승복 입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인심이 또 후했잖아요. 지나가다 이렇게 밥 몇 숟가락 얻어먹고 지나가다 개울가에 물 마시면서 뭐 덜덜덜덜 떼면서 뭐 몇 날 며칠을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고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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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있는 팔공산까지로 왔대요. 걸어가지고 야 난 그 길을 찾아간 게 더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지? 길을?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예전에 인연 있던 작은 암자가 있었대요. 그때 대구의 달성이라고 있죠. 달성. 대구 달성 쪽에 무슨 작은 암자가 있어가지고 그 암자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대요. 그 스님이 그 암자에 딱 가니까 그 암자에 계시던 스님이 깜짝 놀라서 웬스님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냥 피고리 상접해서 정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끼니도 못 대우고 그 몇 날 며칠을 산에 타서 걸어왔으니 야 이것도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끼고 암자에 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군대를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죽노릇을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삼천배를 하셨대요. 야 어머 제가 말하면서도 참 대단하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런 체력이 온몸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은 몸으로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래도 뭐 며칠은 쉬셨겠죠. 며칠 좀 쉬시다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삼천배를 하셨대요. 그 암자에서 그 암자에서 매일매일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는 진짜 절에서 먹고 살 게 없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8올림픽 끝나고 나면서부터 절집이 조금 풍족해졌대요. 먹을 것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처음에 머리 깎고 출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외할머니가 너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다고 절에서 밥 많이 먹다가 구박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에서 잘 먹었어요. 떡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리고 이상하게 초코파이가 막 땡기더라고요. 막 단게 땡기더라고요. 단게. 항상 피곤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스님이 옛날 대구 달성이면 옛날 완전 시골이잖아요. 50년 전에. 거기에 막 제대로 공약물도 제대로 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매일 삼천배를 하셨으니 온몸이 그냥 피쩍 메마르셨대요. 근데 안 쓰러진 게 대단하세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삼천배를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여자 여인 두 명이 그 암자에 와가지고 쓱덕쓱덕 대화를 나누더래요. 맞네. 여기 맞네. 여기야 여기. 여기 맞죠? 여기. 하고 여자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날도 이제 기도 마치고 법당 앞에 지나가는데 그 이제 여자 두 분을 만난 거예요. 스님 말씀 좀 여쭐게요 하더래요. 여자 두 명이. 얘 뭡니까? 하는데 그 여자 두 분이 서로 올케 시누이었대요. 올케하고 시누이. 올케하고 시누이가 같이 절에 암자에 온 거예요. 스님 여기 혹시 절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절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예 여기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냥. 욕심이 없으세요? 마음에.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나 배가 고파졌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자 둘이서 아 스님 저희가 이 절에 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자꾸 그래서 그냥 딱 생각난 게 스님이 그 법당이 시골절이고 오래돼가지고 법당 군대 군대가 조금 파손된 데가 있었대. 이렇게 좀 낡고 무너진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정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 법당 법당 좀 불사 좀 깨끗하게 다시 한 번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낡고 많이 파손이 됐는데 법당 불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 둘이서 이렇게 막 둘러보더니 예 스님 이거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개인적으로 다른 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꾸 그러더래요. 그럼 스님이 이 여자들이 왜 이러나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 둘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저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디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꿈에 처음 보는 절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절이었는데 그 절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이 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2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도움을 주시오. 라는 손몽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싶어서 옳게 신우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분이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꿈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맞춰봤더니 똑같은 절에 똑같은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신우의 알고 옳게 두 명 꿈에 똑같이 선몽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얘기 듣는데 이 정도면 전설의 고향이죠. 저도 이거 책으로 봤으면 100%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원호사 주지쌤하고 친한 도반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래요. 실제로 해주신 말씀이래요. 스님 저희 신우의하고 옳게 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스님께서도 아 이거 부처님이 무언가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함인가 해서 솔직하게 지금 자기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군대를 안 가고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다 하니까 아 스님 부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엄청나게 높은 고위지 관리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어떻게 그거 알고 어떻게 그거 다 그거 다 서류 다 떼보고 우리 스님 도움 줄만한 옆에 내가 어딨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나 봐요.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스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요새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겠지만 뭐 어떻게 전화를 했겠죠. 며칠 후에 며칠 후에 그 여성분이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남편한테 사실대로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더니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도만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일단 자기가 알아볼 테니까 알아볼 테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알아볼 테니까 군대 군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부터 일단 받으셔라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믿고 일단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신체검사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그 군병원에 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 말을 따라서 군대 병원에 딱 갔는데 군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신체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초지종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너무 마르고 영양결핍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서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와서 뭐 이거 뭐 빨치산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천배를 해버렸잖아요. 너무 몸이 말라 있고 건강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영양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서에 의해서 군대 면제를 받으셨대요. 결국은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으로 아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라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특히 뭐 하나 한시 그런 시 같은 거에 굉장히 밝으시고 그 뒤에도 젊은 시절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활동 하시다가 지금은 지금은 몸이 좀 많이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저기 산속에 있는 어디 암자에서 좀 편안히 응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원호사 주짓음하고 가끔씩 만나신대요. 그렇게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아 진짜 신기하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시누이 올케 꿈속에 똑같은 둘이서 똑같은 꿈을 꿨대요. 처음 보는 절인데 처음 보는 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절로 찾아와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꿈을 꾸고 시누이 올케가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절을 물어물어가지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 법당 법당을 새롭게 그렇게 튼튼하게 불사도 새롭게 하고 또 스님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도 해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우리 부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은은한 그런 아름다운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그냥 저 우스개로 우스개로 그런데 옛날 군대는 물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스개로 아니 저기 양산 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삼천배 하느니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군대 가면 밥이라도 많이 줄 텐데 뭐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의지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들을 내 스스로 비춰봤을 때 과거 전생은 우리가 모르니까 과거 전생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번생만 하더라도 몸으로 지은 죄여 입으로 지은 죄여 생각으로 지은 죄여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괴로운 운명을 내 고통스러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마음을 잘 닦으세요. 얼마 전에도 불신 깊은 불자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스님 마음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불자님들도 박수치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정말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저희 어쩔 뻔 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백날 불교가 어떻고 좋더고 따져봤자 내 업을 바꾸는 것 내 운명을 바꾸는 것 내 팔자를 바꾸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체험과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항상 부처님 가피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진짜 어떨 때는 지금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의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어벤져스 엄청난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건드리는 애정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 밑에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16살 된 딸 그래서 우리가 28 청춘 하면 몇 살 이에요? 16살 28 청춘 이라고 하잖아요. 16살짜리 하고 연애하면 미성년자 저척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16살은 이미 시집 갈 때쯤 됐나 봐요. 지금하고 뭐가 좀 틀린가 봐요. 지금 16살 중학생 아닌가요? 중3? 중3이죠. 그래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나이에 어떻게 시집을 갔지? 어쨌거나 16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이러시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님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 이렇게 얽힐까 봐 걱정된다. 나중에 잘 키워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7층 탑을 세웠답니다. 7층 탑 7층에다 딸을 키웠대요. 밖에 못 나가게 나중에 결혼 잘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7층 탑 밑에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가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젊은 강도가 강도질을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책찍질을 당하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7층 탑에서 살고 있는 소녀가 무슨 일이지? 하고 7층 탑에서 이렇게 봤대요. 왜 그러지? 어머 쟤는 왜 채찍에 맞고 있지?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지? 뭐지? 하고 봤는데 어머 잘생겼다. 보더니 여자애가 어머 잘생겼다. 어떡하지? 애가 약간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여자들 중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대요. 있습니까? 네. 사서고생이야. 사서고생이야. 옛날 어른들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남자는 자기 좋아해주고 착한 남자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찔려요? 그러니까 어머 저 남자 잘생겼다. 강도 보고 사형 집행이 끌려가는 남자 보고 그리고 상사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 너 왜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 엄마 엄마 아까 사람들한테 책찍질 맞으면서 끌려나가는 남자애를 봤는데 나 사랑에 빠졌다고 나 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엄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어머 야 너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세상에 반은 남자야 조금만 너 세상을 조금만 더 경험해보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정신 차려 얘. 정신 차려 못 차려요. 못 차리죠. 왜 못 차릴까요? 상사병. 그러니까 왜 그 남자한테만 상사병이 걸린 걸까요? 이게 불교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남자한테 상사병이 걸리냐고. 그렇죠. 엇보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엇보입니다. 좋은 인연 있죠. 나쁜 인연도 있죠. 다 엇보예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여기까지. 제가 엊그저께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스님이 저보다 인생 연륜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왜 하는 거야? 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스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스님은 몰라. 스님은 너무 일찍 출가해서 아직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 업이에요. 업연이에요. 만날 할 인연을 만나고 헤어질 인연이 되면 헤어지고 계속 갈 인연이면 계속 가고 이걸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은 인연도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지 못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닦아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 지지배가 하필이면 이 강도한테 사연 선고당한 강도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전생의 업연이겠죠. 엄마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싫어 싫어 결혼시켜줘 결혼시켜줘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이기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사바사바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돈 천량을 가지고 거기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남자가 내일 내일모레 사형당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천량을 줄 테니까 남자를 나한테 빼돌려다오. 어차피 내가 절대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놓을 테니까 이 천량 받고 그 강도를 좀 빼다오. 딸의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량 뇌물을 받고 남자를 빼줍니다. 그 남자를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이랑 일단 결혼을 시켜요. 야 부모가 호인이야 호인.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나 봅니다. 저도 딸은 없지만 내 딸이 저기 살인 저기 사형 이제 코앞에 둔 강도하고 결혼시켜달려면 나 같으면 둘이 같이 죽든가 이번 생에 못 만나 인연 다음 생에 같이 살든가 웃자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이 딸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이 엄청난 부자고 또 얼굴이 예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완전히 횡재죠. 횡재 그렇잖아요. 얼떻결해 죽을 팔자가 얼떻결해 좋은 예쁜 여자 나이도 어려 16살면 너무 어리다. 나이도 어려 예뻐 처같이 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살면 되잖아요. 인생이 뭐 별건가요? 그게 로또지 그게 로또지 좋은 좋은 마누라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로또 긁는 거 아니에요. 로또를 움켜잡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유전자 뼛속까지 정말 나쁜 남자였나 봐. 부인이 그렇게 애정을 받으려고 옆에서 자라는데도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부잣집이면 뭐하고 부인이 예쁘면 뭐해 여기서 갇혀 사는데 하다가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야생마처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다가 문득 가만 여기 있는 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밖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연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 이 녀석을 죽여버리고 내가 보석을 훔쳐가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자. 정말 못된 남자죠. 그렇죠.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뉘우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정상적이래요. 제가 술 먹고 그랬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뇌의 일정한 부분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우리가 성격이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제일 크대요.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졌다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격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 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성격이라는 것을 대부분 타고날 때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그런 거 느껴지나요? 네. 대답 별로 안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자녀가 없거나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부인이 말을 시켜도 막 틱틱거리고 퉁퉁거리니까 이 부인이 이 젊은 마누라가 걱정이 돼서 어머 여보 왜 그래? 이러면서 우리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왜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 안 그랬어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사형을 당할 뻔 했을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절벽에 신이 계시다. 그 절벽에 신령님한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재물을 잘 차려가지고 절벽에 올라가서 제가 제사를 잘 올리겠습니다. 부디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절벽에 계시는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사형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마누라를 얻었지 않았냐. 내 마음에 내가 사형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령님에게 제사 올린다고 했는데 제사를 못 올리고 있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다. 내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잘 지어내. 그러니까 머리 좋죠. 머리 좋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마누라가 그 부인이 신령님한테 또 제사 지내서 너같이 예쁜 마누라도 얻지 않았냐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할게 같이 가서 제사 올려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갈래? 뭐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탁한 걸 싹 준비를 한 뒤에 꽃하고 우유죽하고 딱 준비를 한 뒤에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 신령님한테 제사부 하러 가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싸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차고 가자. 그래야 신령님도 예쁘게 봐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어머 맞네요. 하고 이제 온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을 한 뒤에 다 출발을 하려는데 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오붓하게 가서 제사 지내자. 장모님 장인어른은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러니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의 마차를 타고 재물을 가지고 절벽을 갔는데 절벽 밑에서 부인한테 늦게 끝날 수도 있을까 하인들은 일단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올라가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하인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편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긴 절벽에 올라가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면 온몸이 다 부서질 정도의 높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서 이제 부인이 제사 올릴 준비를 따면서 여보 어서 제사 올려요 하는데 남편이 사악 눈빛이 바뀌면서 제사 안 올려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사 올려야 된다면서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무섭잖아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너 아직 상황이 현실이 파악이 안 되니? 이러면서 내가 너랑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를 죽이고 네 몸에 있는 악세사리를 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그 부인이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 남편은 이제 바지장이를 이제 막 붙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살려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프신 대로 살으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고 하녀고 노예처럼 살아도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부모님한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네가 고자질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미 이미 판은 끝났다 자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일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포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근데 여자가 머리도 예뻤지만 똑똑해 똑똑하니까 순간 머리가 따다다다 돌아가는 거야 속으로 어라 이것 봐라 이 인간 봐라 살려줬더니 이거 웃긴 인간이네 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울면서 여보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청량이나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당신을 사형장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를 살지 않았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방에다 제가 예배를 올리고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순간 아 이 여자가 진짜 나 사랑했구나 역시 남자가 잘난 건 어쩔 수 없구나 혼자 이제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잠깐 시간을 줄게 하니까 여자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렸대요 이제 연기를 펼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하늘에 다 절을 올리고 마지막에 여보 마지막에 제 절을 받으세요 하고 남편에도 이제 절을 올립니다 여보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딱 안습니다 남자가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이제 순간 긴장이 풀어져버려요 이제 모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래 너도 이제 잘 가라 하면서 딱 안 놓은 순간 여자가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밀어버립니다 낭떼어져서 휙 밀어버린 거예요 남자는 뭐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전문용어로 뒤졌다 변하죠 나쁜 놈이 죽었잖아요 뒤졌다 이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잖아요 그거 뒤졌어 뒤졌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배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아 여자가 똑똑하죠 아 내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이거 집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네 남편 언젠야 이래서 어 내가 죽였어 이러버리면 부모님이 천냥이나 줘가지고 너 결혼시켰는데 네 남편이 죽이면 어떡하냐고 난리난리 칠 거고 또 만약에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당방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믿을 거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해다 그 여자가 또 머리도 좋지만 당돌했나 봐요 에라 모르겠다 이걸로 고향하고 인형 끝이다 이러버리는 거예요 애가 여자가 대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보고 결혼시켜달라고 하지 않나 그것도 여자가 그런 자기 위험에 빠져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꾀를 내가지고 16살 소녀가 남자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도 웬만큼 간담이 크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고향에 가지 말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불교 이외에도 당시 2600년 전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고 경전에만 가장 대표적인 62가지 종류의 큰 교단이 있었대요 불교와 전혀 다른 그중에 여성으로 이루어진 또 교단이 하나 있었나 봐요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단이 있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행여라고 불렀대요 유행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집단은 유행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로 이루어진 유행 집단에서 유행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 집단을 유행여들의 집단을 파리바지까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파리바지까 파리바지까는 그 우리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철학 공부를 하던 농쟁가들이었대요 그 전국을 돌면서 논쟁을 하기를 즐겨하는 일종의 괴변론자였답니다 괴변론자 그래서 이제 파리바지까라는 이 집단이 있었는데 그 파리바지까 그 유행여 집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제자로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교에서는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개의 교리를 배워서 언변을 익히거나 혹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을 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삼매는 정신을 통일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천개의 교리를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들썩여서 내가 참선을 하기는 힘들 명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천개의 교리를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천개의 교리를 익히겠습니다 해서 스승 밑에서 천가지의 교리를 배웠대요 근데 느꼈지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대차잖아요 짧은 시간만에 스승의 인정을 받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스승이 감탄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사상가들을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니 그 새치혀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면서 인도에는 잠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잠부나무 잠부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줬답니다 잠부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무슨 그들만의 어떤 표식인가 봐요 이걸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을 니 새치혀로 다 굴복시켜라 그래서 그 스승이 준 잠부나무를 들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한 거죠 그 천 개의 교리를 익혀서 다 이겨버리고 어디 성에 갈 때마다 이렇게 흙 모래무덤을 이렇게 쌓았대요 모래무덤을 쌓아놓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다가 모래무덤을 쌓아서 거기다 그 스승에 받은 잠부나무 가지 있죠 그 나뭇가지를 모래무덤에다 꽂아놨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걸 발로 꺾어라 그러면 내가 도전 도전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의 도전을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워낙 이제 소문이 크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혓바닥으로 다 굴복시켰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다들 도망치기 도망쳐버리고 함부로 도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세상에 다 휩쓸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여자애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여자애의 별명이 잠부카 파리빠지까라고 부르게 됐대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있는 유행녀라는 뜻이에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유행녀 그래서 잠부카 잠부카 파리빠지까 예 발음 들었기 어렵네요 왜 그래요? 하여튼 이 잠부카라고 할게요 줄여서 이 잠부카가 이제 어느 날 사위성을 가게 됩니다 사와티성이라고 하는데 사위성 사위성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국 고독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많은 수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부카가 못 모르고 거길 간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벅무서운줄 줄 모르고 사위성에 가서 이제 하루에 탁발을 해야 되니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 마을 입구에다가 흙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또 딱 꽂아놔요 잠부 나뭇가지를 딱 꽂아놓고 누구든지 나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꺾어라 발로 밟아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탁발을 나갔대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애들이 소년들이 야 이제 무슨 재미난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꺾어요 안 꺾어요 이제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망신당할까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스님이 딱 나타납니다 아 어떻게 또 그때 딱 나타나요 사리불스님이 딱 나타나다가 그 모래 무덤에 나뭇가지 하나 딱 꽂혀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소년들이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에 던집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재가 딱 이게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애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있는데 세상을 들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시켰답니다 오늘 사유성에 왔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 나뭇가지 꽂아놓은 걸 발로 짓밟으면 자기가 도전을 받아주겠다 하는데 워낙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미난 일이 있을까봐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우리 자신 없어요 이거 밟으면 도전하겠다는 의미 우리 망신당하기 싫어요 아니다 내가 그녀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믿고 밟아라 이제 밟아버렸어요 소년들이 옛끼야 하고 이제 밟았겠죠 시원하게 밟았는데 탁발을 마치고 그녀가 왔는데 짬부카가 왔는데 애들이 다 밟아놓은 걸 보고 누가 도전하겠다는 거죠 딱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니들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전하겠다고 니들 미쳤냐 이러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께서 밟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내가 밟으라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잠부가도 이제 뭐 호승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스님이 도전하겠어 그래서 뭐 도전 백곡도 아니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스님께서 내가 저녁에 내가 있는 처서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어 날이 저무며 오시오 그게 도시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수많은 도시 사람들 퍼지니까 야 들었어? 그 전국을 떠돌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굴보시킨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사리불 스님하고 오늘 한바탕 붙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TV도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대박 대박 이러면서 대박 사건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 다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딱 이제 사리불 스님이 계신 절에 이제 잠부가가 와서 여자가 와서 이제 서로 딱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논쟁을 펼치게 됐을 때 사리불 스님이 그대가 먼저 질문을 던지시오 그대에게 먼저 양보하겠어 그러니까 이 잠부가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스승 밑에서 배웠던 천 개의 질문을 다 이렇게 쏟아 부었대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예요? 지혜제의 사리불이잖아요 천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고 하여튼 천 개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더니 잠부가가 지쳐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부가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천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 개의 질문을 했지만 나는 딱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면 하나지 뭐 둘이겠느냐? 이거 아세요? 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이거 듣고 웃으신 분은 구세대예요 구세대 우리 때 유행하던 영심이 노래잖아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천 개의 질문을 했지만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 딱 막혀버린 거예요 뭐 차라리 하늘에서 비는 왜 내려? 라든가 사람은 왜 배가 고파? 라든가 한 명 보면 말할 거래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딱 막혀서 네 이 잠부카 이 여인네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 부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막혀본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사리불스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 그런데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어 진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가 봐요 내가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머리를 깎고 다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뒤에 약속을 한 뒤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리불스님이 그 임부가를 데리고 부처님께 모시고 가서 부처님께 이 임부가가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에게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불교에 아주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부처님은 이미 임부가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잖아요 임부가의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란 무엇인가 한 가지란 무엇인가 천 개의 말장난에 불과한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천 개의 교리를 안다더라도 뭐에 불과할 뿐이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그 하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임부가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부가에게 비구니계를 내려주시고 머리를 깎여서 비구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철없고 부잣집에 철없는 아가씨였고 그리고 강도와 결혼을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고 물론 정당방위이지만 그리고 외도 불교 외 종교를 외도라고 하거든요 외도를 만나서 이제 천 가지의 궤변론을 배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학자들을 색치여로 굴복시키고 자기가 잘났다는 암한심에 가득했던 이 임부가가 사리불스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받다입니다 받다 신받다 신받다 자 그래서 받다 꾼달라 깨씨라고 합니다 이름이 받다 꾼달라 깨씨라는 이 비군이가 부처님 비군이 제자 중에 가장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된 제자로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고 엄청나게 예뻤고 그리고 남편복은 없었고 그렇지만 스승복은 있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8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8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2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일반인의 속도로 하루에 3, 4시간씩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반 일본 학자가 일본 불교학자가 하루 3, 4시간 정도 기준으로 일반인의 속도로 8만대장경을 읽었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때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으셨던 뛰어난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문자로 된 8만대장경을 다 볼 필요 없다 결국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 8만대장경을 하나로 또로로 만들어 놓으면 딱 한 글자가 된대요 마음심자랍니다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 마음을 이 마음 하나를 딱 깨뚫으면 그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깨뚫기 위해서 우리가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공부도 하고 이렇게 본문도 듣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어라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불교 경전 공부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 많다 보니까 그 경전을 다 볼 필요 없다 부처님 경전 중에 하나하나 두 개라도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뚫으면 나머지 부처님의 말씀이 저절로 뚫린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이 두 분의 스님이 서로 사형사제였대요 사형의 이름은 해공스님이셨대요 해공스님 사제의 이름은 해원스님이었습니다 해원스님 해짜돌림이죠 해공스님 해원스님 사형사제였는데 이 두 스님이 젊었을 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스님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드시 깨달음을 얻읍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공부한 깨달음의 경지를 서로 나눕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후에 봅시다 하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였던 해원스님은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미친듯이 했대요 그래서 8만대 장경은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거의 다 8만대 장경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30년 후에 사형 해공스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해공스님도 오신 거예요 해공스님, 해원스님이 다 만나가지고 이게 몇 년 만이요? 30년 만이요? 어떻게 30년 동안 서로 연락 한번 안 하고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해원스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쏟아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고 부처님 교리의 핵심은 이거고 무슨 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폭포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8만대 장경 다 외웠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쏟아붓고 넣었는데 사형 해공스면 미소를 질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고 떠들면 살짝 좀 무한해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어? 목미?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거 무슨 분위기지? 이제 민망해가지고 근데 사형은 왜 웃으면서 듣기만 합니까? 우리 사자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사형 사형은 30년 동안 무슨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사형 해공스면 하는 얘기가 나는 30년 동안 나는 머리가 우둔해서 이것저것 못 보고 30년 동안 오지 하나만 봤다 관음경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관음경을 봤다 관음경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법화경이라는 책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꽂혀있는 거예요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예 장난치지 말고 무슨 공부해 아니 나 30년 동안 관음경만 봤어 하니까 사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관음경은 일반 속가 속인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관음경 하나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은 우둔한 게 아니라 나태한 겁니다 아 스님한테 실망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깨달음을 얻자고 약속해가지고 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뭐? 관음경? 달랑 관음경? 30년 동안 관음경? 우리 여기서 2년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2년 끊읍시다 아 승질머리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사형이 화내지 말고 내가 관음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내 30년 동안 읽은 관음경이나 한번 이렇게 좀 듣고서 평가 좀 해달라고 아 됐다고 뭘 그걸 듣냐고 나도 다 외우고 있다고 에이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지 말고 화 좀 누그러뜨리고 한번 들어주시게나 이러니까 또 사자가 마지못해서 아유 그냥 들어봅시다 그래요 30년 동안 얼마나 연불실력 늘었는지 해보세요 해보세요 관음경을 다 펼쳐요 해공 사용했으면 관음경을 다 펼친 뒤에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고 제목을 읽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래요 신기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니 그러니까 사자가 어? 이거 무슨 냄새? 방귀 꼈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향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귀냄새는 아니에요 향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목을 읽는 순간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면서 딱 무진이 보살이 하면서 딱 관세음보살 관음경을 딱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또 막 음악소리가 들리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에 막 독경하는 게 중간을 넘어가니까 방 안에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더래요 향냄새가 막 퍼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니 관음경 그 얇은 책을 딱 독경을 마치고 나니까 향냄새와 음악소리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가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순간 그 사제였던 회원수님의 마음이 우수수수수수 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식만을 닦았지만 우리 스님은 우리 스님은 30년 동안 이 관음경 하나를 파가지고 진정한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치셨구나 가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외운 회원수님이 그 얇은 관음경을 외운 회공수님의 법력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만 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뚫어도 이와 같은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때 그 사제였던 회원수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사형에게 다 절을 올리면서 사형 내가 아까 했던 나의 말을 참회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과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제가 사형을 몰라뱉습니다 이제부터 사형을 스승으로 삼을 테니 부디 저를 진정한 불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나무에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상당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모든 기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경을 읽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연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관사형보사를 부르든 하나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야야야 청수경 하면 좋대 심묘장구 달아내 하면 좋대 해서 심묘장구 달아내 하다가 누가 아니래 금강경 읽으면 좋대 그럼 그래 나 심묘장구 그래 금강경 읽다가 아니래 금강경은 얇잖아 두꺼운 법화경을 해야 더 좋대 그럼 또 법화경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가피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모든 기도의 힘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이 내가 지은 모든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닦아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은은하게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뚜라라는 이름을 가진 재가신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뚜라입니다 이 아뚜라는 머리를 기른 재가신도였지만 자기 밑에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뚜라가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행이 깊은 아주 청정하신 아라한 아라한 존재이신 레왓다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레왓다 스님께 500명의 제자와 함께 찾아간 아뚜라는 레왓다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 3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레왓다 스님은 깊은 내면의 명상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신 아라한이셨지만 평소에 법문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내양적이셨는지 홀로 묵묵하게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을 좋아하셨지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왓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킨 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뚜라는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청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가 이래도 되겠는가 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뚜라는 이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뵌 스님이 바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에게 절 3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사리불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아뚜라요 그대는 법문을 듣고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다시 법문을 청하는가 그때 아뚜라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앞서 저 레와따 스님을 찾아뵙고 레와따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저희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재하시어 저희들에게 불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이 아뚜라와 500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고 아주 상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법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장황하고 그리고 법문이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뚜라는 또 마음에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법문을 청했는데 핵심만 쏙쏙 알아듣기 쉽게 법문을 하셔야지 사리불 스님의 법문은 세밀하고 자세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장황하다 이래서야 무슨 법문이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안한다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이 안한다 스님 또 다른 책에서는 그냥 안한 스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 안한 스님께 공손하게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안한 스님에게 다시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안한 스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뚜라요 그대는 이미 앞에서 레왓다 스님께 인사를 드렸고 또한 사리불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한테 또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가 라고 안한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안한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안한 스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레왓다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법문을 충분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리불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사리불 스님께 법문을 청했더니 자상하게 살법을 해주셨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장황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아뚜라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안함스님이 이번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법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뚜라가 마음에서 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법문을 청했으면 좀 제대로 좀 세법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법문을 하신데 저렇게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법을 하실까 또 그렇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뚜라가 다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직접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 3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뚜라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뚜라요 그대는 이미 앞에 세 명의 청정한 아란스님들께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를 또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짐짓 모르시는 척 아뚜라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아뚜라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첫 번째 찾아갔던 레왓다 스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사리불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세밀하게 불법을 설해 주셨지만 법문을 설해 주셨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장황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인 아란스님께서는 안한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셔가지고 너무 법문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셀법을 하셔서 그 법문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불만이고 말을 많이 해주면 말을 많이 했다고 불만이고 말을 또 간단히 해주면 말을 또 간단히 했다고 불만이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이거거나 저러거나 항상 비난과 칭찬을 그 구속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말을 안 했더니 말을 안 했다고 불만이야 또 말을 길게 해줬더니 말을 길게 해줬다고 불만이야 또 말을 짧게 해줬더니 말을 또 짧게 해줬다고 불만이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다 사람들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이 비난과 칭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땅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해와 달과 땅을 보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조차도 부처님에게 조차도 부처님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습성은 똑같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뚤라가 들으라는 듯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중생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수 틀리면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슈타니파타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셀법하십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다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묵묵하게 오로지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셀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도 결국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비방을 받고 마지막에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그렇게 사약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내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엄청 손가락질 당하고 엄청 비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상갓집 개같이 생겼다 개같이 생겼다고 놀림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앞에서 아뚤라에게 법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면서 심지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서라는 부처님한테도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남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단 뒷부분에 내용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단 지혜로운 자의 비난과 칭찬은 항상 마음에 되새겨라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에 되새겨라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어리석은 자의 칭찬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플 문화 있지 않습니까 악플이 다는 거 여러분 악플은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악플은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 악플 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신상담심리학 교수님은 악플을 주기적으로 다는 악플 중독자들은 그냥 정신병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누군가의 부모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 악플을 다는 사람도 누군가에 대해서 옳지 못한 비방과 비난을 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업을 그 무서운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라는 걸 100% 확신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착하게 살겠죠 하지만 모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들은 범뇌와 망상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과의 법칙 이 인연법의 법칙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도 이 나쁜 짓이 언젠가 나한테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성냄 어리석음에 인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님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안 하셔서 걱정도 없지만 절대 남에 대해서 악플도 달지 마시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남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남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와 같이 입으로 무서운 업보를 짓는다면 나중에 그 무서운 업보를 자기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입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대사 악플 같은 것에 달지 않으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내용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업장이 많은 중생들은 오히려 불교 TV를 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성근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만 불교 TV를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중생 세상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모순이 가득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압둘라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자세하게 말을 해주면 자세하게 말을 해준다고 비난하고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한다고 비난하고 예나 지금이나 중생들은 똑같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도다 저도 사람들에게 많이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사찰에서 불교대학 등을 운영해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많은 스님들이 신도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자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가르쳐주면 너무 신도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 있고 또 신도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굵직굵직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일부러 시간 내서 강의 듣고 법문 듣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수박 겉학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신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깊이 가르쳐주면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쉽게 설명하고 전달해야지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신도들한테 쉽게 쉽게 재미난 이야기 위주로 전달해 드리면 저 스님 법문은 너무 가볍고 싫없다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보나 저 스님은 평생 공부하신 분이 왜 저렇게 수준 낮은 법문만 하지? 이렇게 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2600년 전에도 있었나 봅니다 법문을 안 하시면 법문을 안 한다고 불만이고 사리불 스님처럼 자상하게 세밀하게 법문을 해주며 너무 길다고 툴툴거리고 안 한 스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며 또 너무 간단하다고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습성입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먼저 내 마음부터 닦아야 됩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화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있고 스님들 중에서도 조금 화술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스님은 굉장히 재밌고 발랄하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스님께서는 묵직하고 무겁고 장중하게 또 법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다만 나와 인연이 있는 법문 나와 성향이 비슷한 그런 스님의 법문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나다 굳이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누구 법문은 좋고 누구 법문은 못하다 누구 강의는 좋고 누구 강의는 못하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지독한 아집 지독한 아상 지독한 자기의 분별심일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건 어느 스님의 강의를 듣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법시대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도 말법시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았지만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가 이 말법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법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중생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중생들의 지혜도 점점 흐리멍텅해지지만 이 말법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짜 수행자, 가짜 도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짜 도인들이 나타나서 가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법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법시대에 우리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불자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님들이 올바른 견해로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으로서 근거를 삼고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안한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강곡하게 권유하고 셀법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해라라고 부처님께서 강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 광우스님 말조차도 믿지 말고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광우스님 말조차도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 마음 공부를 잘 닦아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에 복과 선억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도들도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각자 자기의 인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는 광우스님의 법문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어떤 분은 저는 수많은 스님들 법문을 들어봤지만 광우스님 법문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광우스님의 소나무 법문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문이고 강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어떤 불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광우스님 소나무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순 기복신앙만 얘기하고 대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법문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중생들 수준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또한 중생들도 불자들도 이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나아갈 때 각자 자기들이 처한 업력에 의해서 각자 타고난 자기들의 성향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법문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불심이 깊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었는데 이 왕비는 불심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왕비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나의 사랑하는 왕비가 불심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해서 마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왕비가 불자가 되기를 바랬고 불심, 큰 불심을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꾀를 내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 안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매일매일 점심 공양을 올린 뒤에 공양을 마치고 난 뒤 스님들 한 분 한 분께 매일매일 왕비와 함께 법문을 듣기로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성 안에 500명의 스님들을 궁전으로 초대해서 매일매일 사시 공양을 올리고 점심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왕비와 함께 매일매일 500명의 스님들께 한 분 한 분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 왕비도 마음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불심이 아주 큰 불심을 가진 불자가 될 것이다 라고 꾀를 내었던 거죠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점심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큰 스님 순서대로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가장 덕이 높고 가장 먼저 출가하신 큰 스님들 순서로 매일매일 법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비와 함께 법문을 듣게 됐는데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법문을 하고 법문을 하고 500명의 스님들이 매일매일 한 분씩 법문을 하셨는데도 왕비는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왕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같이 법문을 듣자 해가지고 그저 법문을 들었을 뿐이지 마음에 전혀 불심이 자란다거나 혹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지혜가 열린다든가 저런 전혀 이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499명의 스님들이 법문을 했는데도 왕비는 전혀 마음에 불심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500번째 스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500번째 스님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나이가 젊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유 끝났구나 500명의 스님들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고 매일매일 법문을 들었는데도 저렇게 큰 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들었는데도 우리 왕비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는데 저 나이 어리고 젊은 스님이 법문을 한다고 한들 우리 왕비가 과연 마음이 열리겠느냐 과연 불심이 자라나겠느냐라고 왕이 시리에 빠집니다 어쨌거나 계획대로 이제 5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린 뒤에 마지막 500번째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젊은 이 초보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이 나이 어린 젊은 스님이 딱 몇 마디 법문을 하자마자 왕비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왕도 기쁘고 왕비도 기뻐하고 왕비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게 해주셔서 왕이시여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이 왕비의 마음에 엄청난 불심이 자라나게 되었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다들 놀란 거예요 큰 스님들조차도 아니 우리같이 수십 년을 수행하고 수십 년을 공부한 우리들도 아무리 법문에도 저 왕비의 마음을 열게끔 하지 못했는데 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저 나이 어린 스님은 도대체 어떤 재주가 있길래 저 왕비의 마음을 저렇게 활짝 불심이 열리게끔 만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그 젊은 스님 법문한 걸 들어봐도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그날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나이 어린 비구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몇 마디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오한 법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왕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의 이치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또 다른 부처님의 시대였던 수많은 과거전생에 아주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오빠와 여동생은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을 매일매일 즐겨하고 그리고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복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오빠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공양을 마치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언가 큰 것을 느낀 이 오빠가 여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생아 동생아 내가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에 내가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자 한다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이 깨달음을 구할 테니 동생아 너는 이 속가에서라도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동생에게 이제 이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동생이 슬퍼하면서 이제 출가하겠다는 오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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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버니께서 출가하지 않고 저와 함께 집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서로 남매의 우애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더 기쁘겠지만 오라버니께서 큰 뜻을 품고 출가하시겠다는데 제가 어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대신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언젠가 오라버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면 절대 잊지 마시고 저를 꼭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라버니 꼭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오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느낌이 확 오셨죠 이와 같은 인연으로 그때 여동생은 이번 생의 왕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많이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 복을 많이 지은 그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무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왕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단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복 짓는 것만 좋아할지 지혜를 닦지 않아가지고 법문을 듣거나 마음을 수행하거나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로 태어나는 복은 있었지만 어리석음의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스님들께 밥을 공양 올린 그 복의 힘으로 왕비라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비로 태어났지만 스님들께 공양 올려서 물질적인 복을 지을 줄만 알았지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님들이 법문해줘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묘하고 묘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500번째 젊은 스님을 만나고는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환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눈치 채셨죠? 그 500번째 젊은 스님이 바로 전생에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오빠가 출가했대 오라버니 오라버니 언젠가 오라버니가 깨달음을 얻으시면 저를 잊지 말고 꼭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때 오라버니가 그래 약속한다 내가 꼭 너를 제도하겠다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그 인연법 때문에 앞에 499번째까지의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누구 법문을 듣고 전생에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약속했던 전생의 오빠였던 이번생 나이 어린 그 스님의 법문을 몇 마디 듣고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묘하고 묘하고 미묘한 인연법의 이치를 설하시고 묘하고 묘하고 미묘한 이와 같은 인연법의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다 인연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으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됩니다 이 여동생이었던 왕비와 오빠였던 그 젊은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우애가 좋았고 오라버니 스님이 되시거든 깨달음을 얻어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는 좋은 인연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좋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만약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야 얼굴도 못생긴 게 왜 이렇게 오빠 말을 안 들어 허이고 지는 잘생겼나 어디서 삿대질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관계였는데 만약에 오빠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다 동생아 동생아 나 머리 깎고 출가할 거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좀 살아라 너 그따구로 살아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 오빠가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그런데 여동생이 어이고 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 대봤자 얼마나 수행 잘 되나 보자 너 스님 되어서 출가해서 수행할 때마다 내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 수행 못하게 내가 아주 못 살게 굴 거다 이렇게 서로 악담을 지어서 나쁜 인연을 맺었다고 해봅시다 이번 생에 여동생이 여자로 태어나고 그 오빠가 스님으로 태어났을 때 서로 우연이라도 길 가다 마주쳤으면 좋은 업으로서 펼쳐졌을까요 나쁜 인연이 되어 나쁜 업으로 펼쳐졌을까요 정말 알래야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연법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 머너먼 과거 전생에 좋은 인연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은혜로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옆에서 속을 박박 긋고 여러분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머너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나쁜 인연의 씨앗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처님의 인연법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연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좋은 인연을 짓고 계시나요 나쁜 인연을 짓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말로 구업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몸으로서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셀법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그 비난도 사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것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비난도 집착하지 말고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기울일 필요도 없이 오로지 묵묵하게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가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정말 제가 분해 넘쳐서 다 갚지도 못할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광우 그 놈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이런 소리도 가끔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에 익숙해지게 되면 저도 모르게 광우 스님의 마음 안에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기는 것 그것 자체가 저를 오히려 좋지 못한 불행의 세계로 이끄는 업보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겸손하자 겸손하자 해도 제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자만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스스로 되뇌어 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자 오직 지금 이 순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자라고 항상 되뇌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했다 하더라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났다 잘났다 칭찬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림 없는 무소의 뿔과 같이 외뿔소의 뿔과 같이 묵묵하게 자신의 수행의 길을 묵묵하게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한 형식으로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불교가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시는 수많은 중생들이 우리 불교의 의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한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신 수많은 불제자분들의 어떤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실 당장의 깨달음이나 어떤 거대한 열반 해탈의 세계보다는 일단은 당장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먹을 밥이 없고 쌀 세 톨이 남았는데 나는 깨달음을 추구해야지 단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러기가 일반 불자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현실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불자분들에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권유합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윗바사나 그런 어떤 수행법을 닦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우리 일반 불자들 일반 중생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참선이나 어떤 명상수행법보다는 저 불보살림의 신비한 가피력에 의지하는 기도수행법이 훨씬 더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승려로서 살아온 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가까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젊어 보여서 그런지 저 절에... 고마워요 20년 정도 이렇게 머리 깎고 생활했습니다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쳐다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승려 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이제 사람에서 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습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림을 부른다거나 나무아미타부를 부른다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어떤 힘들었던 고비를 지금 돌이켜보면 지혜롭게 잘 넘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주변 분들한테 불자분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셔서 당신의 어떤 답답했던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어느 스님께서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제 젊었을 적에 굉장히 그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쓰셔서 나이가 한 60여 세 정도 됐을 때 극심한 만성피로를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새 시대 60세면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렇게 너무나 정정해 보이시고 활기찬 그런 불자님이 계셔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와 뭐 70대 후반입니다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60은 나이도 아니구나 60이신데도 너무나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스님께서는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 온몸에 기진맥진 해버리고 완전 만성피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젊었을 적에 힘을 너무 써가지고 내가 피곤이 누적됐나 보다 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보약도 드셔보시고 근데 전혀 효움이 없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강경화 말기라더랍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강경화 말기면 굉장히 조금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때 강경화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었겠어요 병원에서는 이거 그래도 극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치료해봅시다 하는데 스님께서 마음이 탑탁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이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무슨 여안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게 된 것도 내가 과거에 지은 내 업보가 아니겠느냐 이 업보를 녹이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기억나시죠? 예 관세음보살님 다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자비로우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아니십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더래요 몸이 더 안 좋아지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요 어머 뭐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니까 몸에 큰 병이 있던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몸에 병이 낫다더라 나도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에 병이 안 나오면 에휴 영험 없네 효과 없네 다 뻥이야 막 이러면서 또 거기서 신심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소나무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70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70회 가까이 60몇 회 정도 될 거예요 70회 가까이 됐는데 1년이 넘어갔죠 1년 동안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이런 어떤 기도 가피라든가 기도 체험을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해드리는데 그런 기도 가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빼먹지 않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시더라 그런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 업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야 된다 이런 본문을 굉장히 자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나요? 에이 안 나면서 어쨌거나 이 스님께서 갈수록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느 날 진짜 내가 이러다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래요 온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진짜 내가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중생이 수 없는 유네 생애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안 아팠던 적이 있었겠느냐 건강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팠던 적도 있었고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건강한 적도 있었고 결국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자리가 만든 한나 모양에 불과할 뿐이다 내 마음이 만든 이 모양에 내가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법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주루 흘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제가 지은 모든 일체 업보가 다 소멸되고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도 반드시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숭고한 원력을 세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다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딱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내 웬 젊은 여자가 하얀 옷 입고 저녁에 찾아오면 그것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천혁이신 나 잡으러 왔나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법당에 싹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스님이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런데 그 신도분이 스님 기도하시는데 혹시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어쨌거나 절에 찾아오신 불자니까 예 그래요 상담합시다 하면서 요사체를 갔는데 스님 요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러더래요 예 지금도 좀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여자가 스님 아프신데 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러더래요 왜 여자가 그 아픈 데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 같으면 뭐 왜요 이럴 텐데 어머 어머 왜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간이 있는 데 오른쪽 이렇게 갈비뼈 있는 데겠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만져보더래요 젊은 여자가 또 왜 만져 스님 몸을 그렇죠 아니 말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아 스님 몸을 왜 만져 스님 몸을 이렇게 만지더니 이렇게 품에서 약을 꺼내면서 스님 동그란 뭐 청심환처럼 생긴 동그란동그란 환약을 꺼내서 이거 꼭꼭 씹어드세요 이렇게 주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약 주면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택시 타다가 바깥스 먹으라고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것도 꼭꼭 씹어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꼭꼭 이제 꼭꼭 씹어드시더니 이제 다 먹고 나니까 그 보살님이 흰옷을 입은 보살님이 싹 일어나면서 스님 다음에도 한 번 또 들리겠습니다 하면서 싹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면서 몸이 으스스스 하더래요 몸이 춥고 으스스스 해서 차가워 하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 그 법당 안에 앉아있더래요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꿈을 꿨던 거예요 꿈을 꿨던 거예요 흰옷을 입은 여자가 상처 만져보고 약 주고 전 별 꿈도 꾸네 하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더래요 머리가 맑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 절에 가보시면 항상 불상 뒤에 이렇게 탱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탱화 뒤에 보면 이렇게 보살님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꿈에서 보면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요 부처님 뒤에 탱화에 흰 옷을 입은 베이글과 하나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꿈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강경화가 나와버렸대요 미쉽니까 여러분? 미쉽니까 여러분?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정말 내면에서 어떤 소름 같은 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뭐 아미타부를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효과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보살님이 익숙하죠? 관세음보살님이 익숙하죠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하면 잘 몰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열심히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연부를 하신 분들이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신비로운 효능과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이를 거예요 좀 오래됐죠? 한 40년 전쯤 이래나요? 4, 50년 전쯤에 보현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불자님이 계셨대요 보현심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이제 여성 불자분이었는데 신심이 굉장히 지극하셨답니다 아주 불심이 지극한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45살이 됐을 때 이르라고 합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당신이 그때 내가 이번 한 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먼 훗날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 사바세기를 떠나더라도 다른 불자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경기도에 어디 조그만 마을에다가 내가 절을 하나 짓자 조그만 절을 하나 짓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 조그만 경기도의 한 마을에다가 이제 법당도 하나 이렇게 지어놨대요 법당을 지어놓고 이제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어느 분께서 그 이제 뭐 그 암 검진을 받으셨대요 이제 암 검진을 받으시고 암 검진 받은 그 친구분이 야 요새 세상 일은 몰라 나 받는 김에 너도 좀 받아봐 받으면 좋잖아 해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권유를 하길래 그때 제가 45살이었을 때 친하게 지나는 큰 대학병원에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자궁암이 나왔대요 자궁암 그래서 그 당시 4, 50년 전이면 지금도 암 고치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 당시 자궁암이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정밀검진을 다 한 뒤에 수술을 합시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수술을 합시다 고민고민 하더래요 이분이 이 보현신보살님이 그러다가 문득 왠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의사가 권유한 대로 이제 수술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전국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크고 작은 모든 사찰들을 이제 당신의 여행을 떠나면서 절에서 열심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근데 기도를 올리면서 절대 자기 병이 낫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올리지 않았답니다 오직 부처님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 죽기 전에 제가 시작한 이 불사 이 절이 완공되게 해 주시옵고 저랑 인연 있는 우리 신도분들과 불자님들이 큰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직 그것만 기도했대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절 제가 지금 불사하는 절이 완공이 잘 되게 해 주시옵고 도움을 주시옵고 우리 신도분들 불자님들 복받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고 자기 병이 낫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대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 고향이 남의 보리암 쪽에 고향이 있었대요 보리암 아세요? 보리암? 네 그 다 아시네 보리암에 관센보살림의 가피가 있다는 유명한 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보리암에 가서는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철야로 3일 동안 관센보살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관센보살, 관센보살 연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관센보살 연불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전국에 크고 작은 기도 도량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기도만 올렸대요 하지만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안 올렸답니다 오로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처님 도량 짓는 거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공적인 공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때 검진을 받은 게 3월 달이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9월 달이 되었을 때 9월 달이 되었을 때 의사가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정밀검진 다시 한번 받아 봅시다 암이 얼만큼 전이 됐는지 이렇게 치료를 늦출 게 아니라 의사도 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첫 번째 검사를 받고 자궁암이라고 판명을 받은 뒤에 나 이제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9월 달에 2차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초기 오셨죠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진에 깨끗하더래요 자기 문외한인 의학을 모르는 자기가 봐도 의사가 설명을 안 해줘도 속에 이상한 덩어리가 있는 걸 자기 눈으로도 봤는데 2차 사진 때는 너무 깨끗해서 의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보현심이라는 보살님이 6개월 동안 부처님한테 기도한 것뿐이 없다 했더니 이게 바로 부처님 위신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와 같은 인연으로 몸에 병도 나으시고 그리고 이분께서 이걸 경험하시고 나서 9년 후에 이 이야기를 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중간중간에 잔병치레를 하느라 병원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지만 그 뒤로 전혀 암에 다시 생겨났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불사도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서 저기 뭐 경기도 양주에 조그만 절도 하나 짓게 되었다 라는 그런 신행 그런 영험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관생보살님을 믿고 또 뭐 관생보살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미타부를 부르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욕심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우리 인간의 무의식은 이와 같은 엄청난 신비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얘기도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5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요 한 4, 50년 전쯤에 그 어느 젊은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집안이 원래 그 친정댁이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분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옛날 4, 50년 전에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굉장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죠 그 4, 50년 전 고등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이분께서 18살에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중매를 통해서 시집을 가셨대요 18살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의 뭐 지금 28살에 결혼해도 어머 너 결혼 빨리 한다 요새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8살 되면 노처녀 소리 들었죠 근데 지금은 30대 초반인데도 지금 가면 적당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딱 부르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더니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더라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불자 집안이다 불교 집안이다 그러니 너도 불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집안의 정통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딱 언명을 내리시더랍니다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 분들은 그런 어떤 시어머니 말 한마디면 정말 너 죽어 하면 이렇게 죽는 신용도 한번 해드리고 그랬던 시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고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18살에 시집 와서 뭘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정통 대대로 불교를 믿으니까 너도 절에 다녀 하면 뭐 그렇게 따라야지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젊은 보살님이 세대에게 굉장히 착했나 봐요 그대로 동서들을 따라가지고 절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79살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좀 착하죠 얼마든지 시어머니 세상 떠나셨으면 안 가도 될 텐데 시어머니가 유언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건데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동서들하고 절을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절에 다니면서도 스님들 뒤에서 스님들이 기도할 때 뒤에서 절하고 스님들 이렇게 연불하시면 같이 연불을 따라하면서도 자기가 왜 절에 다니는지 불교가 뭔지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더래요 자꾸 자기가 몇 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도 껍데기 불자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가 어느 날 집에 있었을 때 여기 이분이 이제 전생에 불법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이 있던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분께서 일제 남편을 잃었대요 남편의 이런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뒤로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답니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동창이 자기가 이제 시집을 와서 절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없이 집에 쑥 찾아오더래요 집에 쑥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두 권 불교 책 두 권을 이렇게 선물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또 휙 가더래요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책 두 권을 딱 선물하고 이렇게 휙 가버리니까 어쨌거나 동창이 자기 절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읽어보라고 일부러 책도 갖다 줬으니까 불교 서적을 그 두 권을 딱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교 책이 재밌어서 어 불교가 이런 거였구나 어 불교가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구나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재미를 느껴서 그 뒤로는 이제 서점을 다니면서 책들을 이제 이렇게 불교 서적들을 사가지고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신심을 계속 높여나가시고 그 뒤로 이제 열심히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하시면서 몇 년이 지나셨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날이 1970년 10월달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1970년 10월달에 이분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가지고 이마에서 수돗물이 흘러내려오듯이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더래요 그때 그냥 핏물에 온몸이 다 잠겨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길에서 길에서 귀신이 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앞에서 남편하고 자식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랍니다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금강경 아세요? 예 예 그래요? 자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 엄청나게 수준 높은 깨달음의 경전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이 모든 집착을 놓아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집착을 놓아라 여러분들이 모든 집착을 놓을 수 있으면 금강경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읽는 건 좋죠 모든 집착을 놓아라라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인데 순간 머릿속에 금강경에 모든 집착을 놓아라라는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순간 남편이다 자식이다 산다 죽는다 다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답니다 그리고 다 의식이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돼서 4시간의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 눈을 떴는데 의사가 다 오더니 네 정신 드세요 정신 드세요 하더니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아니 왜요 하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유리창들이 박혔는데 이 정도면 뇌막이라는 게 있대요 뇌막 뇌막을 뚫어서 뇌에 엄청난 손상이 갔을 텐데 보통 경험상 이 정도 사고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살아나기도 힘들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머리에 유리창이 박혔는데도 하나도 그 유리들의 뇌막을 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도 의외의 경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누워있는 젊은 보살님이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다 누구의 가피구나 아 부처님의 가피구나 관세음보살의 가피구나 그때 내가 산다 죽은다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며 불렀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가피를 주셨구나 라는 엄청난 신행적인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분께서 워낙에 심심도 깊었지만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뒤로는 그 뒤로는 당신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닦는 참선수행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 뒤로도 열심히 신앙활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아이고 신기하다 아이고 참 재밌다 와 무슨 이야기 속으로 듣는 것 같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스님 저는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분들은 뭐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사실 해야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스님 저도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좀 뭐 장애도 있고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있지 않나요? 그 어느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 사주팔자 공부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까지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나서 딱 깨달은 게 우와 세상에 밖에서 보면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들만의 엄청난 고민들을 안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남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자기들만의 하나씩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답답하거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일이 반드시 풀린다 라는 집착도 놓아버리고 다 내가 지은 업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그 업보를 녹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꾸준히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묘한 불보살림의 기도의 가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이 어느 스님을 큰 스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답니다 이 스님께서 찾아오신 그 중년의 부인을 딱 봤는데 얼굴에 새까만 기미가 가득하고 얼굴이 너무나 탁하고 어둡고 그늘지고 도저히 밝은 기운이 없더래요 한마디로 이제 관상이 관상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아들이 왜요? 제가 자식이 있는데 삼남매가 있습니다 위로 큰딸이 있고 밑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몇 개월 전에 가슴하고 옆구리가 아프다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능마겸이더래요 그래서 능마겸에서 처음에 병원에서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했는데 물을 빼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지금 4개월 동안 아무런 차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마겸이 4개월 동안 낫지 않으면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큰 아들이 지금 중3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 1년이라도 휴학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학교 복학해도 나이 그런 것도 있고 부인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이 지피는 게 있더래요 보살님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병이 잘 안 나는 거는 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살님 얼굴을 보니까 보살님 업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살님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집안에 굉장히 그 집안의 기운이 맑고 밝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보살님이 실은 우리 남편이 좋은 그럴듯한 회사의 임원으로 있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 개를 하게 되었는데 개 아시죠? 그 엄청난 고액의 개를 했는데 그 개가 갑자기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개가 깨지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자기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큰 빚을 지니까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집을 옮겼대요 빚을 얼마나 줬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엄청난 고액의 개를 했나 봐요 그 와중에서 남편은 속은 끓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고 남편이 아무 말도 없고 꾸응하고 있을까 자기는 더 미안하고 민망하고 차라리 더 괴롭고 차라리 몇 대 이렇게 후려갈기고 너 나 때렸을까 퉁치자 이러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식들이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이 원망서린 날카로운 말을 하고 원망섬긴 말을 하니까 자기가 완전 지옥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삐뚤어지고 엄마 마음 몰라주고 엄마도 잘 살아보자고 했지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마음이 지옥같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게 얼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은 얼굴도 좀 환해 보이고 뭔가 집안에 우아한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빗줄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늘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신 스님께서 엄마의 그 어두운 탁한 에너지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빨리 낫지를 못하는 겁니다 먼저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 배신당하고 돈 떼었다는 것도 다 놓아버리십시오 전생에 내가 빚을 진 게 있는데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마음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을 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오직 연불하십시오 연불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연불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면 이제 아들 되시는 분도 병이 빨리 나을 것이고 집안도 편안해질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불자들을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생에 그래도 불법하고 인연이 있고 복이 많은 분들은 기도를 시키면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맞상 기도시키면 한다 안 한다 잘 안 해요 내 업장에 내 업보가 내가 기도를 못하게 뒤흔드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보살님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라고 어머 제가 뭐가 그리 두껍다고 업장이 두껍다고 하세요? 이러면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 기도를 못하게 보살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놈의 업장이 두꺼운 업장이라고 그러면 다들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8배 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맞상 하기 전까지는 아이고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짓는 것을 장애하는 업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있고 복이 있었는지 그 뒤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계속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보살님이 다시 그 스님을 찾아왔는데 그 스님이 멀리서 오는 보살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그 시커만 기운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맑고 밝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들이 다 낳았죠 하니까 그 보살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4개월 동안 낳지 않았던 아들이 2주일 만에 다 낳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병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래서 몸에 병이 있으면 광우스님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병원 안 가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몸에 병이 있으면 의사의 현대적인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해준다면 분명히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바로바로 봅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옵니다 그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대로 기도도 효과가 일어나고 더디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지리도 복을 안 줬나 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에너지는 정화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내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원한 행복 고맙습니다